인간의 기본 욕망은 다양한 이론과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리적 욕구. 인간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활동인 음식물 섭취, 수면, 호흡, 배설 등의 욕구입니다. 둘째, 안전 욕구.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로서 안정성과 보호감을 추구합니다. 셋째,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넷째, 존경의 욕구.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다섯째, 자기 실현의 욕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자아실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최고 높은 단계의 목표는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아실현. 자기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영적인 성장. 종교나 철학 등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사회적 기여.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한 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목표들은 서로 중복될 수도 있고 각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최고 높은 단계의 목표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다르며 지속적인 탐구와 노력을 통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성숙의 최종 단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 성숙의 최종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 자신의 장단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며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 이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관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중시하며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초연함 외부 자극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 타인의 강요나 의존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성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영적 깨달음 삶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깨닫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완벽하게 도달하기는 어려운 목표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탐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 성숙의 최종 단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그러나 역사 속 인물 중 성인으로 추앙받는 예수, 부처, 공자 등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는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등 인권운동가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사회운동가들이 인류의 발전과 평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업적과 가르침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인물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으며 미술, 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서양이 동양을 만나 세계가 바뀌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징기스칸 몽골 제국의 창시자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무역과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콜롬버스, 체륜 등 많은 인물들이 인류 역사상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인류를 한 단계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들입니다. 첫째 세종대왕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천문학, 의학, 기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와 발전을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둘째 마르틴 루터 킹주니어 미국의 시민권 운동 지도자로서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과 평등을 위한 노력으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셋째 마리 캐리, 창작곡의 작곡가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 판매 기록을 보유한 여성 가수입니다. 넷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로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혁신을 이끌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마이클 조던 농구의 전설적인 선수로서 NBA에서 6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스포츠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인류의 발전과 현대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 향상 한글의 보급으로 인해 국민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학문 발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교육정책과 학문 발전에 큰 영향 세종대왕의 업적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교육정책과 학문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업적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